에뽀님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어제 우리 우후님을 필두로 네이버 검색어 순위 이벤트 다들 열심히 참여해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 아이디어와 마음 자체가 너무 예뻐서 정말 저는 핫팩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말이든 글로든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가서 닿을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이 없네요 감사한 마음 듬뿍 담아서 또 12월 첫째 주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월요일 일정부터 같이 보시죠 거시 지표로는 미국의 10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와 중국의 11월 제조업 비제조업 pmy가 발표되는데요 특히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11월에도 확장 국면을 나타낸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 있고요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12월 1일부터 신라젠의 매매 거래가 재개되고요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난다면 15일 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신라젠이 국내에서 유일한 관련주로 꼽혀서 기존 주주들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기심위의 결정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이틀간 오펙플러스가 화상회의를 열고 감산 정체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근에 백신 개발로 원유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산유국들의 감산이 연장된다면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원래 기존 합의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일평균 200만 배럴만큼 감산폭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 하루 소비량의 2%가 시장에 더 풀리게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어서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 규모를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봐요 아랍에미리트와 나이지리아는 또 반대 입장이라서 순조롭게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의 신문 기일인데요 정치는 사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제가 정치 테마주를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아하는데 간단히 팩트만 정리를 하자면 지난 24일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사유를 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죠 이에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요 그리고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예요 만약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요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웃긴 게 24일에 직무배제가 발표됐을 때 윤석열 관련주 오히려 굉장히 급등했었거든요 때릴수록 오르는 건지 뭔지 그래서 뭔가 더 무섭네요 진짜 네 넘어가서 지난 주간 증시 일정에서 얘기했던 명신산업 이날 청약 마감일이니까 청약하실 분들은 일정 잘 챙겨서 마무리하시고요 핫스탬핑 기법을 바탕으로 테슬라와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경량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또 테슬라 효과를 앞세워서 수요 예측에서 완전 흥행에 성공을 했었죠 1195.69대 1 역대 코스피 IPO 수요 예측 경쟁률 신기록을 지금 쓴 상황이라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스대우 현대차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4군데고요 증권사별 청약한도와 우대조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서 청약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공모주 투자하는 분들 현대차증권의 계좌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청약을 하시면 경쟁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면 일반 청약한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청약하는 게 조금 편하고 좀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혹시 30일에 계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행 연계 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시거든요 번거로우면 그냥 기존 보유증권사에 물량을 나눠서 좀 중복 청약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번거롭더라도 현대차증권에서 하실 분들은 은행에서 계좌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두 개 증권사로 나눠서 청약하려고요 네 그리고 퀸타 매트릭스는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공모 청약을 받는데 미생물 진단 기술 기반의 체외 진단 전문 업체거든요 주요 제품은 신속 항생제 감숙성 검사 솔루션이고 주요 적응증은 폐혈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혈증 응급환자의 혈액을 검사해서 5시간에서 7시간 만에 최적의 항생제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근데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영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기관 투자 경쟁률 겨우 185.56대 1을 기록했고요 이달 IPO 수요 예측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적자 기업이에요 뭐 이런 건 과감히 넘기는 게 낫겠죠 네 넘어가서 12월 1일 화요일 스케줄을 보시면 우선 미국,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이날 발표될 거고요 MSCI 지수 리밸런싱 이날 이루어집니다 11일에 발표된 MSCI 반기 리뷰의 신규 편입 그리고 제외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펀드의 매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일 매수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MSCI 주가지수 변경 매매 전략은 보통 리뷰일의 매수, 리밸런싱 당일의 매도 전략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펀드의 패시브 자금이 변경일 동시효과 때 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뷰일에 사고, 리밸런싱일에 매도하면 지수 대비해서 조금 높은 수익률을 냈던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CI 지수는 1년에 4차례 2월, 5월, 8월, 11월에 조정이 이루어지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수출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출관리법 12조에 규정된 제재 대상은 대규모 살상무기 및 생화학 무기, 테러 행위 관련 기술 등인데요 여기에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건을 추가하면서 첨단 기술 대부분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틱톡, 위챗 이런 거 제재했듯이 중국 역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 등 제3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골이 좀 깊어질 때마다 반응하는 섹터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것이 히토류와 대두 히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미중 관계의 핵심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주인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반응할 수 있겠고요 또 대두를 원료로 하는 고추장, 된장, 식용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 샘표, 샘표식품, 풀무원, 사조대림 이런 기업들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두 세계 전체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미국에 뿔이 나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제한해버리면 국제 대두 시장에 공급이 넘쳐버리니까 대두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고추장, 된장, 식용유 이런 것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마다 대두 관련주들이 오릅니다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드디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하네요 관련 악재는 다 소화된 만큼 LG화학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것보다는 그동안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회를 계속 지켜오던 LG화학이 최근 중국 CETL에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계속하겠지만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벤트는 엔젠바이오의 공모 청약입니다 12월 1일, 2일, 이틀 동안 삼성증권에서 청약을 받는데요 정밀진단 플랫폼 회사예요 2015년에 KT와 젠큐렉스가 합작해서 설립한 조인트 벤처고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유방암 그리고 난소암의 정밀진단 제품 식약처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1007대 1을 기록해서 꽤 괜찮았고요 대부분 또 희망 밴드 이상 가격을 적어내면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14,000원으로 확정됐어요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물량 3.33%로 아주 미미하고요 아직은 또 적자 기업입니다 회사가 미래 매출 증가를 예측하면서 가격을 선정하기는 했는데 사실 예측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싸다 비싸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이익 미실현 기업의 경우 손실을 공모가의 90%로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는데 엔진 바이오는 환매 청구권 없더라고요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매출 증가 전망을 믿는다면 과감히 청약을 하겠지만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일 수요일 일정 보시죠 JYP 엔터의 9인조 여자그룹이죠 니주가 데뷔 싱글 스텝앤더스텝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뭐 정식 데뷔 전부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 정상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기대감이 최근 JYP 엔터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외국인 수급도 좋았고 니주의 데뷔 싱글 성과가 내년 실적 증가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잘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공모 청약 일정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는 인바이오라는 친환경 작물보호제 제조업체인데요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작물보호제 석회황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등에 수출하고 있고 볼리미아, 캄보디아에도 제품 등록을 진행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네요 실적을 보니까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더라고요 실적 성장세는 꾸준한 듯 합니다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확실히 실적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어요 주간사는 한국투자중권, 희망공모가 밴드는 5,100원에서 5,800원 사이고요 아직 수요 예측 결과는 발표 전입니다 네 그리고 항복 시간으로 3일 오전 4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연간 8차례 발표되는 미국 경제동향종합보고서예요 FOMC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넘어가서 12월 3일 목요일은 대박의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여전히 수능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속에서 유난히 고생 더 많았을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한 거 후회 없이 다 잘 쏟아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이날 지난 26일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삼성생명 제재심이 제기되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안건은 화면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직접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 경고를 통보했고 대법원은 반대로 삼성생명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금감원 제재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은 예측이 어렵네요 만약에 기관 경고를 의결한다면 삼성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포인트 모바일이 이날 신규 상장합니다 아마존이 직접 지분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 청약 모두 흥행에 성공했어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8% 정도로 높지 않았고 공모 후에 유통 가능 물량도 한 36% 정도 됐거든요 혹시 상장 후에 접근하실 분들은 상장 당일과 그 다음날을 섣불리 매수했다가는 온팍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 추위 잘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지켜보려고요 네 또 하나의 공모 청약이 진행되네요 TLB, TLB는 인쇄 회로기판 전문 제조 기업인데요 인쇄 회로기판 PCB 제조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네 데스크탑 PC, 노트북, 서버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이미 국내 반도체용 PCB 시장에서는 선도 기업의 지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장비용 PCB 시작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또 차세대 DRAM인 DDR5용 PCB와 신규 SSD 규격에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용 PCB 신제품도 내년부터 본격 양산될 전망이라 신성장 동력까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실적도 보니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접근했더라고요 반도체 훈풍을 타고 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수요일치 결과 한번 살펴보고 TLB 노려보려고요 네 그리고 4일 금요일에는 10월 3점 국제수지가 발표되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한국의 수출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12월 6일 일요일부터 에어부산이 인천에서 중국 링보노선 운항을 주 1회 재개한다고 밝혔거든요 1월 31일 운항을 끝으로 중단된 지 10개월 만에 운항 재개입니다 에어부산을 포함해서 저가항공사 관련 주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 좀 부담스러운 레벨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연 차익실험 물량을 이겨내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너무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종목별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손절 라인 특히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심란한 요즘이지만 그래도 남은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우린 힘차게 또 내일 다시 만나요